자 오늘은 체육시간 달리기 열심히 달려보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등은 내가 해야지 1등은 내꺼야 1등은 내꺼야 얘들아 나도 달리기 잘하거든 두고 봐 내가 1등 할 거니깐 1등은 내꺼야 1등은 내꺼야 1등은 내꺼야 2등은 내꺼야 1등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도 누가 달리기들 정말 잘하는지 궁금은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아요. 그래그래 친구들아 우리 다치지 말고 열심히 뛰어보자 알았지 친구들아? 그래그래 모두들 화이팅 내가 제일 달리기가 빠를걸 두고보자구 자 준비됐으면 요리 다운 달리자 달리자 내가 먼저 아니야 내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갈 거야 친구 친구 자 누가 이겼을거 같애? 그 결과는 우리 친구들의 상상에 맡길게 모두들 열심히 뛰어주는거 같애 우리 한번 그러면 웃어볼까? 우-빵 우-빵 웃어봐 자 모두들 시몬 페르디나 루 열심히 잘 뛰어줬어요 친구들도 다음에 열심히 한번 달려보아요 구독 좋아 뿅 뿅 뿅